내 pres Spencer alla 두 Asim 저는 올라 Hokkien 지금 정말 시간제 민々 다음 날 대기에 김지영 최대 11산bane launch 야 네, 실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. 보일 수 있는데요. 그만. 자, 숨삭하게.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, 낭만까지하는 득점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. 또, 너무 다운 수 있습니다. 엄청난 오른발 승력, 업그리스틱 루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연결들장. 그만의 선택이 어느 쪽일까요? 두 세, 쇼 볼. 2레벨 다 그만 보셨어요 자 그럼 이제 뵙겠습니다 툭 툭 툭 툭 툭 퇴 Adrian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